하라... 저주를 하나 받고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단식이는? 쑤지 이벤트...는... 나쁘지 않나요? 다음에 뭐하냐구요? 글쎄요 관절 부수기 쑤지 고요한 평가 전투 참가 멤버쉽 카드 디디디딘 즐겁게 슬더스 하기 질슬 너무 즐겁다 심호흡 부접 자 날씨 타기 새벽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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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은 퀴즈 퀴즈 저주가 진짜 안 나와 버리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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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받는다 안녕하세용 장화 정권수양 버섯들을 화나게 합니다 버섯들이 화나봤자 엘진광풍 기도 공포 포션 쓸 걸그랬네 아니 이게 분화가 안 나온다고? 공포 포션 공포 포션 구호 희갈김 지배 마키나 마키나 아니면 휘갈김 휘갈김 심호흡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을 거 같은데 무적 조열 즐겁게 슬더스 하기 성공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다 즐겁 축성 격분 장화 격분 20댐 안 돼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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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반드시 대가를 지을 것이다 대가같은 소련을 저승가서 대가 치를 예정 물음표 카드 마음의 요새 마음의 요새는 오랜만인데 최근에 왓츠할때는 하긴 최근할때도 썼지 재생포션 현실집에 도덕이가 그러네 나왔다 어린지알리아크 돌려차기 딱돈인데 근데 단식쓸거면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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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턴테이 에이 원깡으로 진노했지? 사라프탑이다 병단식 이제 동전 던지기 좀 안 나오나? 동전을 몇개 던져봐라 열반이냐 추월이냐 추월 마요 추월 추월 속도 푸션 뭐야 왜 또 나와 저거 야 너 아까 졌잖아 How the fuck 좀 이상한데 되게 포션은 나올수도 있으니까 먹는게 낫겠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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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어라 하기 또 전에 지가 죽었네 룬피 회피도약 룬피 회피 라임 저희 상점 가고 3엘리트 잡으면 될까? 불보고 강화도 좀 하고싶은데 상점도 당연히 가고 싶고 이쪽에 불두개 엘리트 두발이 있어서 보러가면 되겠다 나이온은 있었고 요행넌가? 동전같은걸 던지나? 어이 깜짝이야 수면비를 드립니다 청탁 항상 잘보고있소 아이고 유저 오프닝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불하고 싶어도 지금 안되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닌가? 되나? 얼불? 이거 지우면 되겠다 병속에 사는 척추에 오전 전에 외국인이 척추의 요정 대체 뭔 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외국인 번역기에는 뭐라고 뜰까? 산장을 복제합니다 요거는 단식 아니면 추월 회피도약 회피도약이 제일 낫겠다 추월 추월을 두장쓰는게 나을까? 근데 뭐 심옵도 있겠다 회피도약이 나을거 같은데? 이제 제거중해졌으니까 상점으로 킬 바꿔야겠다 2단 점프 2단이다 1단다 2단다 6단다 2단다 카카오톨 카카오톨 물음표 전경기 40장 이상으로 심장 맛나기 심장 맛나기 심장 맛...나기 심장 맛났어 깨끗한 D 처리 맨들맨들한 돌 돌? 여기서 담배 사고 여기 여기 사막까지 3장 지우면 되겠네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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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이 없겠다 다꺽 시드 시드는 좀만 옆으로 가도 이상해지는데 부복 저재 추월 회도 3장이라서 추월 2개나 필요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리기만 할 듯 담배나 표 사 velocidad 아이고 세상에 잘못봤는데 뭐에 언제 주냐 4턴 명상 카드 끝까지 안 나왔는데 저지라도 들고 가면 수비 충분할 것 같은데 4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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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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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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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턴중 6턴 5턴 7턴 5턴 6턴 7턴 7턴 6턴 9턴 10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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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턴 12턴 12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캐릭이지. 안녕하세요. 예이. 이걸 만나요. 포스트가 닿을 정도는. 제가 죽으신경 안쓰다가 맞았네요. 명사는 하지 않는다. 담배로 질 곳도 없는데? 1, 2, 3, 4, 5, 6, 7, 8, 9. 아홉 장이면 심장 상태 이상 들어도 돌아가고. 결국엔 없네? 명상 카드 없네. 쌍절곰. 이를. 잘못 봤어. 아예 잘못본 겨딜야. 이사야겠어 2번판 남은 골드 짝수? 뭐야 미션 언제 들어왔어? 창방에서 폴스 골드 주면 돼 오 성공 아카베코 뭔데 숭배 숭배는 쓸 일이 없는 게 이것도 바뀌고 이거 안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대개 5분의 3이 강림을 풀어 비틀 아이콘의 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둘 다 쓰면 풀리긴 하는데 어차피 이겼을 거라서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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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각에 경각에 저걸 못 썼네 공허회 안 뽑혀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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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캡은 심장 입장에서 만캡 아닐까? 30분 딱댐 실패 킹렌즈 날략